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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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영입니다. 이부생입니다. 이창하입니다. 이민재입니다. 글자 속에 똥이 있어요. 일단 한 놈만 패. 일단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너 왜? 잠깐만요. 글기까지 해야 한다. 잘 뽑아야 돼. 저는 이 게임을 처음 해보니까 시범을 한번 볼게요. 불심되는데? 왜? 이 키워드는 재밌어요. 저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라이어가 키워드를 못 맞추게끔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시겠다. 누구나 아는 키워드입니다. 그런가요? 살 빠졌어요. 답 말해도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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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식 준비하시면 나랑은 잘 안 맞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는 청하 선배님. 나? 네. 저요? 난 민재. 아 진짜. 이 키워드가 없었으면 하이드가 없었죠. 동의합니다. 안 돼. 아니. 하나 둘 셋 네. 청하. 저요? 왜요? 제가 저 친구는 안 돼요. 본 이름이에요. 현장에서 대장님. 물에 오래 담궈놓으셨어요. 아 나 저기 나 무생시 할래요. 갑자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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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하야 청하야. 저 라이어가 아닌데 그냥 까요? 맞지? 아 뭐야? 맞네. 라이어 맞았어. 라이어 맞았어. 감독님. 아니 나는 여기까지 왔을 때 청하라고 생각했거든. 이상한 소리 해갖고 처음에. 처음에 뭐라고 그랬지? 누구나 아는 키워드입니다. 누구나 아는데 누구나 알게. 누구나 전 뭔지 모르거든요. 하하하하 1점을 얻으신 거죠. 누가 1점을 했듯해요? 우리가 우리가 점수를. 우리가 점수를 줘야죠. 어 근데 선배님이 키워드를 맞추셔서 저희가 진 거죠. 하하하하 저부터요? 왜요? 왜? 하하하하 이 키워드는요. 하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게 없으면 세상 사기 힘들어져요. 이게 없으면 이야기를 진행해야 돼요. 저희 집 근처에 많이 보입니다. 너 어디 사니? 하하하하 아주 목동에 걷는데. 목동에. 목동에. 목동. 되기가 힘들어요. 글자 속에 똥이 있어요. 우리 드라마에 되게 중요해요. 아 제 친구가 이과를 졸업을 했어요. 뭐? 이거와 관련된 과를? 네. 하나 둘 셋. 오빠 왜 또 저예요? 일단 나 웃을 수 없구나. 난 속성만 빼. 저는 부영 선배님. 2대2 좋아. 2대2 좋아. 2대2 좋아. 저를 믿으세요. 라이너라고 적힌 쪽지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 저 같은 키워드를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청하 선배님 말 듣고 저 청하 선배님을 바꿀래요. 나로? 하나 둘 셋. 나는 청하 선배님. 나는 청하 선배님. 나 일단 의심스러운 사람이구나. 하나 둘 셋. 나로 둘 셋. 으음. 으음. 언니죠? 누굴 라이너예요? 거봐 언니잖아. 오 마이. 역시. 역시 남은영 변호사님. 거봐 오빠. 오빠 나 일단 의심하면 안 돼요. 이거 똥이다 이런 말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맞춰? 아, 변? 변호사? 어? 맞아요. 기분이 좋아요, 보고 있으면. 나? 뭐 그것도 그렇고. 기분이 좋아? 안 트라이어에요? 설레요. 저는 반대로 조금은 어려워요. 약간 삐뚤긴 하지만 이렇게 딱 세로로 봤을 때 대칭이 좋아요. 하나, 둘, 셋. 총아! 또? 그럼 언니. 총아! 이건 제 얘기를 듣고 저를 찍는 건 너무 그런데? 총아! 왜요? 하나, 둘, 셋. 총아! 언니, 이건 걸렸어요. 아니, 총아. 저 총아 좀. 나? 총아! 하... 자... 이거 너 어떡하지? 너 진짜 항상 의심스러워. 자, 지금 안 라이어분들은 제발 쪽지를 세로로 한 번만 봐 보세요. 꽤나 대칭이 좋잖아요. 아아! 총아. 하다가 민재. 아, 오케이, 그럼 너야. 너야, 민재. 저요? 어. 하나, 둘, 셋. 민재! 민재! 아, 일단 대세에 따라 봅시다. 아, 저는... 잡았다, 요 녀석.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야, 우일섭했지. 자, 넌 보여줄게. 아아... 아아... 저 처음에 왜 찍었어요? 뽀냐! 언니, 또 이번에는 괜히 나 죽인 거 할 거 같아. 그냥 총아야, 이번에도. 나쁘지 않아. 힌트 많이 주지 말라며. 맞아요, 맞아요. 뭐 누구나 하나쯤은... 딱 요정도. 드라마로 있죠. 음... 좋지도 않아.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좋지도 않아. 아, 좋지도 않아. 하나, 둘, 셋. 요 놈 잡았다. 요 놈 잡았다. 두 글쎄요. 나는 없어. 하나, 둘, 셋. 나이였어요? 나이였요? 비밀. 우와! 나는 다 내가 막 힌트를 줬거든. 나는 없어, 비밀. 이러고 그냥 얘기한 건데 왜. 저부터 할까요? 저 바로 할게요, 금지. 금지? 네, 금지. 2번, 있으면 안 좋아요. 청아하면 안 돼요, 또. 일단 죽이고 가기. 이렇게 돼요. 그렇지. 위험해. 하나, 둘, 셋. 아, 진짜 모르겠다. 이걸 모른다고? 아니야, 청아! 나 믿어봐. 나 믿어봐. 나 믿어봐. 아니, 왜 저예요? 아니, 청아. 저도 청아 좀. 내 바보야. 아니, 저... 저... 이번 판에서 무조건 1점 따내야 돼. 따내야 돼. 야, 그러려면 누구를 해야겠어? 날 믿고 해봐. 나 무생. 네? 와... 이 바보야. 누가 바보야 누가? 날 따라와. 저 무사선 매장 있어. 나도 오빠. 따라. 와, 사람들은 정말... 넌 누구야? 전 언니였다. 나야? 아, 안 돼. 그러니까 너 나 믿으면 가라니까. 왜 믿어? 왜 날 하겠어? 아, 그리고 다 모르는 못해. 아니야, 아니야. 언니는 저만 죽였잖아요. 야! 저 보영 선배님. 이거? 그치, 그치? 저 보영 선배님. 아, 나 정말 이 바보들. 일어났다, 일어났어. 저 보영 선배님. 이상행동 보이고 있어, 지금. 네, 저 보영 선배님. 야, 너 왜? 잠깐만, 또 울어. 울기까지 해야 한다. 야, 우시는 무슨... 우와. 아, 근데 언니 진짜 같아. 우와. 아니, 진짜 같지 않냐? 잠깐, 나를 이제 하고...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나를 미... 야, 진짜 나빠. 와, 끝까지. 아니... 야! 아니, 아니, 이거는 끝났어. 아우, 속 터져, 진짜. 어머, 언니, 민지. 아, 저 선배님 말래, 저 선배님 말래. 진짜 후회한다. 무장 선배님 할게요. 진짜 후회한다, 근데... 저 무장 오빠. 그래. 우리 의상하지 말자. 아니야, 진짜 후회해. 우리 의상하지 말자, 정말. 진짜. 아니, 내가 까야 되겠어. 나도 울까? 아싸, 동작. 나 일어날까, 진짜? 와... 다 아니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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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하였어, 쟤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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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말. 우와. 죽을 뻔했다. 살인인 줄 알았는데. 나 처음에 청하했는데, 그렇지? 근데 진짜 왜 그렇게 생겼어? 왜 그렇게 생겼어? 아니, 왜 우리 헛다리 집었지, 왜? 라이어 그만하고 싶어요. 심장이 너무 아파요.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지 마세요. 나는 믿어도 돼. 여러분, 좀 믿고 삽시다. 옳지야. 0점. 0점. 하! 하나도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이 청하를 믿지 마세요. 이 청하 선배님. 이무생 선배님. 그리고 이민재. 저까지 믿으면 안 됩니다. 주워. 드라마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 나가세요. 나오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